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스바움 윈드팀에서 추바 역할을 맡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아이스바움은 독요어로 하나의 나무를 뜻하며 아이스바움 윈드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인들이 함께 연주하고 함께 살아가는 자리 공통체이며 진정한 사회통학을 이루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에게 멋진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스바움 윈드팀 아이스바움 윈드챔버입니다 오늘 저희가 무대 위에서 제대로 즐기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팀인데 저희가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년 전에 GMF에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성장을 그리고 발전을 이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정말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바움 화이팅! 아이스바움 화이팅! 아이스바움 화이팅! 아이스바움 화이팅! 아이스바움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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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